그러다가 어느 날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트 2페이지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쟁 속에서 계속 살 수도 있고 내 영광 안에서 살 수도 있다 선택은 너의 것이다 저는 그랬어요 어? 저 이렇게 선택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게 이 상태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영 분별을 하지만 거기에 눌려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영적 전투하고 영적으로 억압 눌릴 필요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건 새로운 시즌을 이끄시며 예배의 새로운 시즌 이러시는 거예요 나를 그냥 경배해라 그냥 나를 사랑해라 내가 높이 받은 걸 봐라 너는 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 채운 걸 봐라 너는 나의 모든 부활의 권능을 봐라 그래서 제가 경배했습니다 방에 가서 찬양 테이프 틀고 음악을 들으면서 예배했습니다 기타가 있었어요 제가 혼자 공부해서 기타 쳤습니다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hour after hour 몇 시간씩 day after day 며칠씩 week after week month after month 몇 달씩 어떻게 됐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너무 커져서 마귀는 조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커질수록 전투가 감소됐습니다 억압 눌림도 줄어들고 제 속에서 영 분별은 더 개발되고 다른 면으로 그 다양한 면으로 개발된 걸 이번 주에 내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투에 늘려서 사는 게 아니라 영광 안에 사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말씀드릴게요 정말 더 행복했습니다 더 기쁨도 있고 오 주님 찬양 여러분 더 높이 가고 싶은 주님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의 영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귀의 영향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영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영향에 눌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별하고 여러분이 귀신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한다고 해서 거기 눌릴 필요는 없어요 그걸 꼭 다 느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눌릴 정도를 느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면 전에처럼 귀신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느낍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귀신은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배운 것은 제가 어디 가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걸 배웁니다 어떤 영적 안 좋은 분위기에 눌릴 필요 없다 자 우리가 이걸 진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권세 정사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습니다 밑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는 여러분은 돌파를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돌파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 안에서 누구인지 이번에 알게 되고 여러분이 원수를 완전히 무장 해체시킬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세를 갖고 나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느 방에 들어가면 주님이 함께 들어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영광으로 충만하여 어디 가든지 하나님 같이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분위기 변동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담고 있는 자 여러분은 돌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영광이 풀어지는 거 여러분은 위험한 인간들입니다 오 위험해 위험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그림자도 위험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